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디니엘 윤희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전에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추석 전에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석 또는 설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추석 전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또 본격적으로 오르는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한 종목은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그래핀 종목들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이 종목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그래핀으로 잡고 나왔고요. 자, 그래핀은 이거는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연과학 현상 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한 20여 년 전에 안드로이 가임이라는 러시아 태생 영국인 그리고 이분하고 그 제자 콘스탄틴 노버셀라프라는 분이 이걸 발견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발견되었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림에 스케치할 때 옛날에는 아주 뭉퉁한 흑연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뚜껑. 그래서 이게 스케치했다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 그림을 좋아해서 4B 연필이나 2B 연필로 막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까맣게 묻어나는 거 있죠?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흑연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흑연이라고 하는데 이 흑연이 영어로는 그래파이라고 합니다. 그래파이. 근데 이게 이제 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명사화되다 보니까 그래핀 이렇게 해서 상용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완벽한 상용화된 물질이 제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지금 이걸 상용화하려고 하는 단계에 막 초기에 지나지 않다. 이 부분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파이는 아까 흑연 안에서 아주 미세한,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나노마이크로 정도로 잘게 잘게 찢어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질의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임이라든지 노보셀러프라는 분이 이걸 만들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까 노벨 물류학상을 탈 정도로 이 물질이 신소재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상업적이나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일복시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특화를 받은 거거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핀이란 쭉 나오죠. 저도 그래핀을 공부하면서 옛날부터 물론 3, 4년 전부터 이 종목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뭐 공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만 우리는 알고 가면 되거든요. 디테일한 거는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큰 흐림을 보고 딱딱 찝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핀을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벌집 모양의 얇은 막, 이게 아까 그래파이라고 했었죠. 그 탄소 안에 들어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아 결전처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이아도 뭐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얇은 원자 기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원자 한 개 크기인 0.2 나노 마이크로라고 하거든요. 이 나노가 종이 두께의 백만 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2나노가요. 자,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빨간 표시만 한번 잘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이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성, 이게 뭐죠? 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가장 빨리 열 전도율을 나타내는 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구리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구리값부터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가 잘 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기 전달, 전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전달하는데 아주 몇십 킬로, 몇백 킬로까지 가면 전기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좀 갉아먹고 100을 보냈다고 하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한 70, 60 이렇게밖에 전기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구리보다도 거의 전도성이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알고 가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가 잘 통하고요. 두 번째, 전자이동. 이 그래핀이요, 반도체하고 그렇게 궁합이 잘 맞다고 합니다. 뭐 궁합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반도체랑 잘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실리콘 소재보다도 10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100배,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그냥 10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을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주식아재 데니엘 윤희 소개하는 종목도 반도체이면서도 이런 그래핀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종목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강도는요. 강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방탄보호복 같은 거를 굉장히 얇은 특수학금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핀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열심히 개발을 했고 그게 시제품이 벌써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는 열 전도성. 열이 얼마나 빨리 잘 전도리되냐면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투과성. 빗을 대부분 통과시키고 투명하여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신축성입니다. 신축이라는 게 늘어나고 줄고 이런 거죠. 그래서 육각형 그물망 형태로 자기 면적이 한 2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런 성진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종목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반도체하고 너무너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큰 원판 이걸 제가 지난지난번에 반도체 강의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퍼 한 조각 아까 네모진 걸 저걸 떼내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컴퓨터 안에 있는 중앙처리 장치 CPU 하나 우리 APU 휴대폰 안에 들어가고 있는 중앙처리 장치를 APU라고 부르거든요. 그 반도체의 원소재가 되는 이 웨이퍼 있죠. 이 웨이퍼를 가장 얇게 찢어놓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얇은데 이걸 확대 확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 그림이 한눈에는 안 들어오죠. 플래시 메모리 안에 정보를 제작할 수 있는 트랜지스트라는 구조인데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요. 이 얇은 것을 이렇게 확대, 단면도를 잘라서 확대를 시켜보니 제일 위에 뭐가 있죠? 네, 질화탄탈륨이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두껍습니다. 이게 물론 되게 얇긴 하지만 이 금 미세, 아까 마이크로화 시켰을 때에 비했을 때에는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께가 100에서 150나노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무겁다는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대체해서 그래핀을 올려놓으면 0.3나노, 1나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300배 정도로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께의 원자 안쪽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게 유연에서 아래 금속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반도체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거죠. 되셨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서 이 그래핀이 앞으로 상용화되면 아주 어마무시한 폭발력이 아마 나올 것 같지 않는가. 그래서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은 다 그래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터리 있죠. 그리고 2차전지에도 이 그래핀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레이저로 그래핀을 가공화하여 아까 신축성이 된다고 그랬죠. 휘어집니다. 리플렉스하다고 하죠. 그래서 슈퍼 캐퍼시티라는 거를 이 반도체 그 밧데리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배터리 안에 이런 부분들 그래핀으로 만든 배터리가 지금 상용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오랫동안 시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 덜 걸쳐서 이게 상용화는 됐다고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정목도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중국이 그래핀의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핀 배터리가 등장을 해서 500mAh가 15분이면 완충된답니다. 이게 지금 4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4년 전에도 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군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다이아몬드보다 두 배 이상 강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겹으로 했을 때 총알도 막아내고요. 두 겹으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얇으면서도 이게 정말 정말 얇다고 하거든요. 두 겹을 만약에 껴입잖아요. 두 겹을 만들었던 거라 그러면 어떠한 물질도 이걸 통과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침투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을 체크하시고요.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될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제가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소재 그래핀 필터 개발을 했는데 이게 그래핀의 변신 그러면서 그래핀 헤어라는 특수한 소재로 만든 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여과막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오염불도 여기에다가 부으면 오염불은 다 걸러내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바닷물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물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개발을 하면 무궁무진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핀이 그 외에 상업적 응용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렉시블 앞으로 휘어지는 여러분들 PC 있죠? 갖고 다니는 PC. 지금은 폴드폰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건 1단으로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접히는 거잖아요. 폴드폰이. 그런데 앞으로는 돌돌돌 말아서 다닐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PC가 나오지 않을까. 휴대폰도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래핀이 유기발광 물질로서 굉장히 확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 전극이라든지 인쇄전자용 잉크라든지 그리고 여기도 가스 배터리 복합 소재 너무너무 단단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이자전지 쪽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슈퍼 캐퍼시티라는 거거든요. 이게 충전용이 충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전극 쪽으로도 이 쓰임새가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재 산업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다음에도 제가 또 소재 산업을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첫 번째로는 이 그래핀이 아마도 주목해야 될 그리고 이 그래핀 소재가 주가에서 상승 테마를 딱 받았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핀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꿈의 신소재 그래핀 너무너무 뛰어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핀을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너무 많은 제품들이 이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짝퉁 판을 친다라고 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곽진성 울산 과기대 기술로 그랬죠. 그래서 연규 교수는 일반적으로 그래핀이 10개층 이하 이것만 전문적인 걸 들어가는데 그만큼 짝퉁이 많이 판을 친다는 거고요. 웬만한 제품들은 다 그래핀 넣는데 그래핀을 통해서 뭘 만들었습니다. 그래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무조건 그래핀이 좋은 건 줄 알고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방도에서 방편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핀을 무조건 입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어떤 종목을 볼 때 또 어떤 제품을 볼 때 꼭 그래핀의 함유도라든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식아제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식아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퀀트 투자가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퀀트 투자는 이런 분들을 퀀트 투자가라고 하는데요. 오로지 숫자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퀀트 투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 수익률 지지난 강의에서 혹시나 제 강의를 못 보셨다는 분들은 정독을 좀 하시면서 오시면 이게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자본 수익률 ROE, ROA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통칭해서 ROC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 earning yield라고 하는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 20년 동안 836배의 수익을 거둔 조엘 브란트라는 분이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퀀트 투자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평소에 많이 여러분들이 주장을 했고요. 퀀트 투자가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 지금 이 맨 밑에 나가고 있는 맨 밑에 나타나 있는 PER, PBR, PSR 이런 개념부터 여러분들 퀀트 투자가 되려고 하면은 100%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이 PSR이라든지 PBR에 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강의보다는 PER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시가제 데니엘 윤회의 히든 종목에서 나타난 오늘의 종목은 PER을 보세요. 16 정도 나오죠. 이게 지난 결산연도 2021년 결산 시에 16.19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50까지 내려오는 PER이 무조건 낮으면 좋은 게 아니고요. 100이라 하더라도 50까지 내려올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이 종목은 낮으면서 16은 낮은 겁니다. 16은 낮은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4분기 합이 12.33입니다. 더 낮아지죠. 이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PBR은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인데 여기서 낮아지면 좋은데 2.60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PSR은 매출액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1.43부터 1.24니까 매출액도 늘어났다. 그러면 매출액 늘어나고 재산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났죠. PER은 이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펀드멘탈이 훨씬 좋아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회사의 개요. 어떤 회사들을 투자할 때 우리는 그 회사를 5분 정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웰가의 아주 유명한 피트렌치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떤 종목을 사든 이 행위에 대한 원인을 항상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이 회사를 왜 사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회사의 개요. 그러면 이 회사의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자, 감광액 및 웹케미컬이죠. 그리고 습식이죠. 습식의 관광액을 개발을 해서 납품하는 회사고요. 이게 오래됐죠. 업력은 1973년부터 설립된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환경인 사회는 관광액과 그다음 빨간 표시 같죠. 오늘의 그래핀까지도 포함한 전자재료 사업과 산업용 기체 조제인 발포제 사업을 주력 행위로 영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웬만한 데는 다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등이며 해외 고객사는 BOE, 그 다음에는 CSOT 유명한 데는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굴치의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고객사의 캐파 확대. 캐파는 뭐죠? 미래의 어떤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캐퍼실이라고 하죠. 능력을 키우는 건데 생산 공장들을 막 짓는 거를 이걸 확대했다. 이런 의미를 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캐파 주식 투자하면서 간혹 듣는 이야기인데 이해하시고 가면 되고요. 확대 및 캐파 확대 및 가동률 증가는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여전히 수입 오전되어 높은 관광객 국산화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받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소재 사업, 미래의 소재 사업인 그래핀에 관련되었던 그래핀 방열 소재 활용해서 전장 케이스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전장이 뭐죠?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기차, 수주차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전기차도 쓰고 수주차도 사용하는 그런 부품체를 제가 주목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눈으로 꼭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래핀을 활용해서 제품을 상용화시켰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한 10년치 가까이 정확하게는 9년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2014년에 6천억 정도 했고요. 쭉 내려오시면서 보면 작년 2021년에 1조 천억 정도 했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 9년간 한 번도 매출액이 떨어져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작년에 최고치를 찍었죠.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 1분기, 2분기도 지금 61%로 해서 작년에 벌써 63%나 벌써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아주 펀드멘탈 훌륭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좋아야 되죠. 단기순이익보다는요. 영업이익은 실제로 이 회사가 얼만큼 일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좀 마이너스 나도 되는데 영업이익은 반드시 흑자가 나야 된다. 흑자 나는 기업만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지금 다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죠. 그렇죠? 한 번 있네요. 2017년, 18년부터 한 8억 정도가 좀 못하지만 그 이후로 큰 굴곡 없이 대단한 발전을 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년도 2022년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작년에 벌써 73%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그리고 3분기, 4분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작년보다도 한 20, 30% 정도의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고요. 단기순이익 같은 거 보면 벌써 작년 2022년에 벌써 74%까지 했죠. 표를 한 번 보시면 쭉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2021년 작년 결산 분기에 1,029억 해갖고 어마어마한 단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자산, 제가 다음에 자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산은 맨 마지막 분기, 그리고 거전 분기만 보면 됩니다. 맨 마지막 분기가 2022년 2분기죠. 2분기에 1조 3,50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산이라는 거는 남의 돈, 내 돈 합친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성 자산, 현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1조 3,509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분기에는 1조 2,8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서 어바웃으로 한 800억 정도가 늘었죠. 어바웃으로. 그런데 부채가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내 돈이 늘어났냐, 남의 돈이 늘어났냐 이것만 좀 보면 되는데요. 부채, 먼저 한 200억 정도 늘어났죠. 부채가 7,093억 정도가 2분기에 발표했고 자기 돈,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6,416억인데 중요한 건 얼마나 늘어났냐 보면 되거든요. 부채는 한 500억 정도 늘어났죠. 300억 정도 늘어났죠. 어바웃으로요. 그런데 내 돈은 얼마 늘어났죠. 500억 정도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내 돈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할 타이밍이 한 세 가지로 정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3분기, 4분기 역시 최고의 실적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분기 보고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스윙 투자 종목으로나 중장기 종목으로도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공장을 감수를 마치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생산을 본격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3분기, 4분기에 실적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파른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반드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상승하는 시기에 급속하게 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종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아재 아마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종목을 정보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9월 17일 날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회를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로 주식아재를 입력한 후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아재의 디니얼 유니어였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